여러분 너구리의 지난 시간에 이 로블록스에서 우리 드래곤 패스 얻었죠 야꼬 아 근데 이게 또 너구리 혼자 좋은 거 독식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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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구리 이번에 또 다른 후 컨텐츠를 준비했다는 거 이름하여 나가는 물량 무료로 얻는 법 이 보니까 우리 용 친구가 그냥 얻었다고 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보면은 날기 이 패스에 마법 물량을 먹이면은 항상 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너구리는 괜찮아요 너구리는 나중에 할 거고 너구리의 드래곤을 타고 나는 것보다는 우리 친구들한테 먼저 이 나는 패스를 나눠주고 싶었어 아 그렇게 해서 너구리가 준비했다 나는 물량 무료 나눔 이벤트 두둥타 여러분 일단은 이 로블록스 검색창에 카인드 너구리를 치면은 한 친구가 뜰 거예요 안 뜨네요 아무튼 너구리 지금 닉네임이 카인드 너구리거든요 우리 너구리를 좀 진출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앞으로 올라오는 너구리의 로블록스 컨텐츠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달아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 너구리 다음 주쯤에 우리 추첨을 통해 가지고 한 몇 분을 선택할까요 이번에 한 다섯 분 정도 드릴까요 이번에 총 다섯 분에게 이 나는 물량을 공짜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다음 주 어떤 분한테 나는 물량을 드릴지 말씀드리면은 그 다음에 너구리의 답글로 로블록스 닉네임 물어볼 테니까 기회될 때 우리 친구분이랑 만나 가지고 이 나눔 물량 꼼꼼히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벌써부터 너구리의 이 흑우 컨텐츠들이 좀 기대되지 않나요 너구리의 로블록스 모험은 계속된다 쭉쭉 쭉쭉 안녕 안녕